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수능 영어 문제풀이 중심내용 파악 OT입니다. 중심내용 파악에는 주제, 제목, 주장, 요지 20번, 22번, 23번, 24번 이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주제, 제목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익숙한 대입 파악이라고 하면 되지 중심내용 파악이 도대체 뭐냐? 중심내용 파악하기까지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 수업 들은 학생들 있죠? 쉬운 문제를 근데 조금 건너뛰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서 아 나 그냥 주제 제목부터 들을래 하고 이거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OT를 먼저 해드리면 여러분 교재, 교재가 없어도 돼요. 교재 1페이지랑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중심내용 파악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중심내용 파악하기라고 누가 말했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를 매년 올려줘요. 자, 2026학년도도 이제 나와요. 근데 매년 나오는데 왜 제가 2021학년도 거를 왜 또 선생님 교재 게을러서 업데이트를 안 해냈냐? 이게 아니라 이때가 제일 디테일했어요. 2021학년도 매년 내주는 거 제가 매년 보겠죠? 이때는 목적이나 뭐 이런 쉬운 문제 유형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올려줬어. 주제 제목도 되게 디테일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에 들어가면 중심내용 파악하기 유형이라고 평권이 이 문제 유형들을 명명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내용 파악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 중심내용 파악하기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지 제가 무조건 제가 문제 유형들이 바뀔 때마다 문제풀이 제가 쉬운 문제도 제가 목적이나 뭐 도표나 HVC, 세부정보 파악들도 다 평권 학습방법 안내들 보여드렸죠. 자, 이번 중심내용 파악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에 있는 대로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OT 제가 쭉 다 설명 안 하고 문제 다 안 풀고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한국교육과정평권의 학습방법 안내에 뭐라도 있냐면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중심내용 파악이냐면 한 문단의 중심내용은 몇 개예요, 여러분? 한 문단에는 중심내용이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왜? 문단의 정의가 그렇거든. 네이버에다가 문단이라고 검색해봐요. 하나의 중심내용을 가진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평권 문제들 전부 다 한 문단이죠. 가끔 41, 42에 두 문단 나오는 문제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한 문단이잖아. 중심내용은 몇 개여야 된대? 무조건 하나여야 돼. 한 문단의 중심내용은 하난데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의 이름이 뭐다? 중심내용 파악하기라고. 그럼 한 문단짜리 글을 읽어서 여러분 뭐 뽑으란 거야? 중심내용 뽑으란 거지. 근데 그 문제를 풀 거면 여러분 저도 이 중심내용 파악 이렇게 수업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4줄짜리 내가 다독해주는 거야. 저 뭐 강사니까 제가 이 기초 문제들 셀 수 없이 몇백 번 몇 천번 풀어봤으니까 독해 잘할 수 있겠죠?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하고 옆에다가 막 내용 다 한글로 정리해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누가 못 고를까? 다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저 근데 그렇게 수업 안 할 거예요. 저는 중심내용 파악을 어떻게 접근해드릴 거냐면 잘 봐요. 제가 OT에서 이거 설명해드리고 제가 바로 1강에서도 설명해드릴 건데 저는 평권 학습방법 안내대로 가르칠 거예요. 평권 학습방법 안내가 중심내용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또는 역접의 연결사가 제시된 경우 그 이후 부분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라잖아. 자 그래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한 뒤 한 문단의 중심내용을 하나니까 그 파악한 뒤 선택지 분석하라잖아. 잘 봐요. 그래서 평권이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글의 구성이나 글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해보는 게 뭐 하는 데에 도움이 된대. 중심내용 파악 능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된대. 즉 중심내용 파악 유형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 문제 풀려면 뭐 연습해봐라. 글의 구성이나 글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봐라. 그게 도움이 될 거라잖아. 그래서 이 전개 방식에 제가 집중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전개 구조 멀대평권 학습방법의 전개 구조로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가 있다잖아. 그거를 자주 접해보라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전개 구조. 아까 역접의 연결사가 있으면 그 뒷부분이 제대로 봐라.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 전개 구조에 따라서 제가 평권의 중심내용 파악 문제들 주장 요지 주제 제목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형별로 소재별로 물리 지문 화학 지문 철학 지문 이렇게 분류한 거 아니에요.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열거 전개 구조로 교재를 구성을 해놨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상 보면 역접이 제일 많아요. 역접이 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역접이고요. 4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예시예요. 그 다음이 인과고 그 다음이 비교대조, 열거 그 다음은 반복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역접의 전개 구조로 된 글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평권 기출문제 중에 그 다음에 예시의 전개 구조로 된 게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인과 그 다음에 비교대조, 열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전개 구조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를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잘 살펴봐라.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평권이 뭐라고 했었냐면 반복적인 어구 또는 개념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 했어.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 내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전부 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여러분 독해 초음 못해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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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그래 그럼 1, 2, 3, 4, 5번 가서 못 찾으면 돼. 반복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독해 못하는 친구들도 정답을 맞춰낸단 말이야. 그래서 평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학습방법 안내에다가 뭐를 적어놨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적어놨어. 핵심 내용이란 말을 핵심 내용이란 이 글의 한 문단에 있는 핵심 내용을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면 독해 못해도 답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반복해버릴 거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할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라 부르냐면 저는 말장난이라고 불러요. 뭐 프레퍼라이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저는 이거 말장난이라고 불러요. 의도적인 말장난이야 평권에. 왜?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면 될 거면서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정답을 골라버리니까 이걸 조금 꼬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전개구조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사실 푸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푸는 건 똑같아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독해에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선택지 분석할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똑같은 문제풀이 방법인데 여기서 뭐가 달라질 거다. 역접의 전개구조나 예시인과 비교도적 열거의 전개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건 독해에서 중심 내용 뽑은 다음에 1, 2, 3, 4, 5번 선택지 분석해서 그거 고르면 된다는데 전개구조에 따라서 글을 읽는 게 조금 달라질 거예요. 좀 뭐 미리 하면 여기 평권이 많아졌죠. 제 말이 아니에요. 역접의 연결사가 제시된 경우 그 이유 부분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라잖아. 근데 잘 봐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하고 할게요. 앞을 잊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야. 앞은 조금 가볍게 있고 상대적으로. 왜? 요즘에 특히 2024, 2025학년도 정답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역접 연결사 앞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평권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접의 연결사 뒤만 읽는 거예요. 역접은 앞을 안 읽고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비중을 어디를 좀 더 집중해서 읽어라. 뒷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왜 중심 내용은 그 뒤에 들어있을까? 근데 앞을 조금 가볍게 읽을 거예요. 예시는 우리 폴 이그젠플 얘는 왜 들어요? 여러분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랑 옛날에 달리시갈비를 했는데 성실한 거북이가 재능 있는 토끼를 이겼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에서 중심 내용인 거예요. 성실함이 중요하다. 예는 왜 듣는 거야? 앞에 있는 말 보충 설명해 주려고. 그럼 그 폴 이그젠플 이하 폴 인스턴스 이하 예시 부분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자 인과는 그러니까 예시는 예시 연결사 앞부분에 중점적으로 읽고 예시 뒷부분은 조금 가볍게 읽어라. 이 말이지. 인과는 so there for does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원인과 결과잖아. 여러분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은 결과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so there for does 같은 인과의 전개구조를 보여주는 연결사부터 찾으라고 할 거예요. 냅다 독해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사를 먼저 찾아서 그러면 독해하러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이 글의 전개구조를 조금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과 연결사가 보이면 인과 연결사 앞부분까지는 조금 가볍게 독해를 하고 인과 뒷부분은 정확하게 독해하자. 그러니까 인과 연결사 뒷부분 역점 연결사 뒷부분을 정확하게 독해하려면 그 문장 독해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점진적 독해 먼저 듣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독해하다가 풀리는 문제는 풀리고 독해가 안 돼서 안 풀리는 문제는 안 풀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 분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24번 제목 많이 틀리죠. 왜? 선택지도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 뭐라 해놨냐면 선택지는 제목이 문자 그대로는 표현될 수도 있지만 함축이나 은유나 명령이나 의문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문제 배치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디테일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런 전개구조로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또 선생의 디테일 잡기라고 제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죠. 교재 1, 2, 3, 4, 5, 6, 7번까지 1번 주요 문장의 대명사 처리 2번 중요 필수 핵심 표현들 3번 명령 요구 필요 표현들 4번 부정적 표현 5번 부사절 주절 6번 질문 답변 7번 문제 해결까지 이거는 역접 예시 인과 비교도 열고 모든 전개구조에 다 통용되는 이런 디테일들까지 제가 다 적용해드리고 문제 교재 구성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중심 내용 파악하기 제가 제 수업 듣고 나면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문제가 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업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OT 들으셨으면 정말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 문제풀이 강자들은 항상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들으면 되게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역접 뒤만 읽어라 예시 앞만 읽어라 인과 뒤만 읽어라 그 뒤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역접 앞도 인과 앞도 예시 뒷부분도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OT 똑바로 들으셨으면 아 수업 한번 들으러 가보세요. 수업 들으면 굉장히 타당할 겁니다. 교재도 제가 해설지에다가 해석 보통 해설이 있고 선택지 해설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 넘어있는데 저는 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부터는 문제풀이 교재 뒤에 또 선생 코멘트가 다 다려있어요. 수업하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제가 또 선생 코멘트로 거기에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말들 제가 직접 다 타이파한 거예요.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거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해설지에다가 포인트들 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았어야 되고 여기선 해설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선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줄임말이들로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중심 내용 한 줄로 요약해보기까지 다 또 선생 중심 내용 파악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굉장히 타당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교재 한번 보시고 이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우 타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알겠죠? 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